어제 제가 슈링크 했는데 이런 사례랑 똑같아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주사랑 약 처방 해주더라구요. 선생님 말씀하신건 신경이 끊어진건 아니겠죠. 울쎄라 슈링크 하고서 마지날 맨디블라노브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볼살 늘어진거. 여기가 많이 늘어진 분들 있죠. 메리온의 라인이라고 하고 이걸 프리자울이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하거든요. 심술보라고 한국말로는 하고 이거 늘어져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거상할 목적으로 울쎄라를 여기다 막 때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면서 여기서 신경이 하나 지나가요. 그럼 이 신경이 이거 하는거를 만드는 신경이거든요. 이거. 이런게 아니라 이런거. 그래서 입에 힘을 딱 주면 이렇게 주면 한쪽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되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지는 모습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울쎄라나 슈링크 더블로 이런 것들이 피부가 얇은 신경을 자극하기도 해요. 근데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요. 영구적인 손상을 보이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금방 돌아오는 분들은 3,4일만 해도 돌아오고요. 어떤 분들은 한 두달, 세달 이렇게 가는 분은 봤어요. 근데 6개월 넘어가는 경우는 못 봤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부작용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레이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편한게 울쎄라에요.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이, 이 신경이 있는데 그게 딱 이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하고. 그래서 이 신경이 마지날 맨디블라 너브가 이거에요. 그래서 이 신경이 여기 하면서 딱 경계 올려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딱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또 피부에 얇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진정 좀 더 기다려주시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